당나라 위자는 자가 문명인데 강서 순찰사로 있을 때 창고 주임으로 심련된 사람이 있었다. 재고량이 50만 고개할 텐데 공이 부임 후 다시 일일이 수량을 결산한 즉 3천석이 비어있었다. 공이 고민하면서 말하였다. 이 벼슬아치가 시비는 창고를 맡아서 총계 3천석이 비어있으니 이는 반드시 자기가 갖고 소비한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권세가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공은 즉시로 사과를 수색하여 그 문서를 살펴본 즉 과연 창고에서 꺼내간 물품과 그 용도 및 시일과 이름까지 고루 적혀있는 것이다. 이러함으로 공은 여러 아전에게 타일러 말하였다. 너희들이 권위를 믿고 창고 주임에게 요구하여 가져갔으니 창고주의가 결산한 것을 어찌 그 혼자서 메우게 할 것이며 또 너희들의 죄를 그가 대신할 것이랴. 지금부터 각기 가져간 수량을 근거로 한 달 이내에 환납하면 너희의 죄를 묻지 않으리라. 여러 벼슬아치들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토께서 우리 허물을 이토록 밝게 살피시니 우리는 법대로 처벌받아 형사 책임을 지른 것이 합당하거나 만일 우리들의 중재를 용서해 주신다면 곱절로 배상하여도 한이 없겠습니다 하였다. 비웠던 분량을 넉넉히 채우고 창고 담당자는 옥에서 풀려 돌아갔다.